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음식은 짜파구리를 준비했습니다. 기생충에서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짜파구리를 먹고 싶어서 큐브스테이크에다가 짜파게티랑 오동통면을 섞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음료는 생수. 짜파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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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추후 무 뜨거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느낌 오징어 너무 맛있어 미치겠다 와 좀 섞여서 고기랑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을거에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을거에요 가짐이 너무 맛있을거에요 오이 너무 맛있어 오징어 한입에 먹는건 왜이렇게 맛있냐?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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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와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